지난 3일 오후 6시 20분쯤 대전 중촌 내거리에서 주행 중이던 승용차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. 차량 앞부분에서 검은 연기가 나오자 운전자가 인근 가게에서 소화기를 가져와 초기 진압하면서 다행히 큰 화재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.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. 경찰과 소방당국은 무더위 날씨가 이어지면서 브레이크 과열로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.